어이구 어이구 항상 집중 잘해야 됩니다 고항산 잘 틀고 가야겠네 문복산 옆에 고원산 고원산 갑니다 동료랑 같이 가보겠습니다 고원산 아 하하하 여기가 소금이 잠도 없다니까 잠도 안이키고 머리도 안이키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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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는 고원산 춘터 조곤 얇은거 입었어요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오늘 날 잘 잡았어 아니니까 마마 여기서 박가스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아 박가스 아니네 비타젤리 오우 돌무담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어때요? 아우 최상이죠 날씨도 좋고 구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아 마마 여기가 동봉이라는 데랍니다 동봉 동초에 문화상품권 동봉했어요 유튜브 컨셉이 특히 아재게 하하하하 저 앞에는 공단인가요? 아 원양 여기 원양은 여기는 원산 정상 가는 길입니다 바른도 좀 피고 다 온 듯 땅이 평평해졌어요 아이고 간격이 마음에 안 든다 오늘 첫 목적길 동원산입니다 동원산 정상 여기 정상석 보입니다 어 아 내 아는 사람 이름하고 비슷하네 정상석 아이고 아 저기 좋은 길이 있네 어디 오셨어요? 네 한시간 전에 반갑습니다 어디가 오셨는데요? 울산 주전이라고 공기좋고 물 맑고 사람이 진짜 좋고 나 주전에 살아요 아 아 예 특히 밤에 특히 손 시렵고 오 눈 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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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온 조절을 위해서 어 추워 어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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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보면 없다버렸어 우와 하산 중입니다 내리막길에 하산이 위험하니까 천천히 영상도 짧게 이거 보이죠 먼지가 장난이야 신발 봐 어우 저 신발 다 왔다 구원산 다 내려왔습니다 옆에는 도로가인데 도로 온거봐요 오오 우와 진짜 위험하다 뭘 좀 먹고 다음산 문복산 올라가는 여장에 돌입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넘느냐 휴대폰으로 이렇게 도로가